안녕하세요. 속구입니다. 오랜만에 Q&A를 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실제로 통기타 이야기에 방문해 주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. 기타를 칠 때 손이 좀 아픈데 세드를 좀 갈아서 낮추면 되나요?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막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오픈 코드라고 해서 그 앞쪽 프렛에서 많이 코드를 잡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는데요. 기타라는 악기가 익숙하지 않고 안 쓰던 살에 자극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기타의 상태에 따라 이게 더 아플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. 먼저 일반적인 그런 코드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면 너트 쪽의 높이가 높아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기타 세팅을 할 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넥의 상태, 그리고 두 번째는 너트의 높이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들의 높이를 체크하게 됩니다.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에 따라 너트를 조정할지, 그리고 세드를 조정할지, 혹은 넥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처음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은 가급적 전문점에서 구입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제일 큰 이유는 기타의 상태에 맞게 조치를 하고 세팅을 해서 비교적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혹시 지금 쓰고 계신 기타가 좀 손가락이 아프고 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. 그럼 통기타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시거나 근처 가까운 전문점에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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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